안녕하세요 컴퓨터조림입니다.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보이시죠? 오늘 들고 온건 견적입니다. 제가 3월 말쯤에 3월 말 견적을 올려드렸는데요. 4월 말이 다가오니 4월달 견적도 올려드려야겠죠. 사실 뭐 추가된 별다른 제품들이 없기 때문에 견적이 크게 바뀌진 않았지만 여러분이 좀 더 보기 편하게 수정해왔습니다. 저번에는 이렇게 세로로 보다가 이번에는 가로로 하나씩 목록을 볼 수 있게 바꿔뒀고요. 각 견적마다 대충 어떤 사용용도 쓸 때 큰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조금씩 메모를 해뒀습니다.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쿨링 좋은 케이스를 사야 되는 것도 맞지만 내 생각에 외형적으로 너무 마음에 안들면 싫어하시거든요. 그래서 사진도 다 첨부해다 쓰니까 조금 더 견적되는데 편하실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이즈로 갈 거고요. 보고 좀 더 좋은 방법이 있다고 하시면 따로 밑에 리플 달아주시면 견적서를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우선 목록을 살짝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거는 30만원 40만원 아시죠? 30만원 30만원은 사무용도고 혹은 영상 감상용 정도로 쓰시면 됩니다. 인강하거나 이걸 게임용으로 쓰기에는 조금 부적합합니다. 물론 아주 낮은 사양의 게임은 돌아가긴 하겠지만요. 560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옵션을 타협하고 대부분의 게임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많이 하시는 배틀그라운드라든지 아니면 에이펙스 레전드 그런 종류의 게임을 어느 정도 즐길 수가 있습니다. 다만 옵션 탑은 필수일 것이고요. FHD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8, 90만원쯤 넘어오면 대부분의 게임이 FHD에서 원활하게 돌아가게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i5가 들어가기 때문이죠. 거기에다 1660 아직도 1060 제품을 모르고 사신 분들이 있는데 1660 신제품이 나왔습니다. 재고 떠리를 하기 위해서 나온 게 없는지 모르겠지만 아직도 여전히 인기 품목에 1060이라고 표시해둔 업자님들은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업자지만 그걸 보면 한 번씩 얼마 전에 우리 가게에서도 잘못 사고 1060으로 들고 오신 분도 있습니다. 이틀 전에 그런 거 보면 좀 안타깝거든요. 못 오신 분도 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수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AMD 쪽을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 조금 더 가성비를 찾는다든지 혹은 나는 오버클럭이라는 재미를 느끼고 싶다. 나는 컴퓨터에 좀 잘 안다. 아니면 작업을 할 거다. 이러시는 분들은 AMD 쪽으로 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특히 인코딩이나 렌더링 같은 경우는 AMD 쪽은 강세에 있는 게 맞거든요. 같은 가격대에 비해서 이쪽으로 가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용도에 맞춰서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80, 90에서 100, 110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100, 110 같은 경우에는 딴 거는 크게 바뀌지는 않는데 보시다시피 그래픽카드가 1660 Ti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대략 노말 1660보다는 Ti 붙은 제품이 15% 정도의 성능 우위로 인한 게임 프레임 증가가가 있겠죠. 저는 이제 FHD 143 모니터로 즐기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1660 Ti 정도는 꽂아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은 이제 130부터 140까지거든요. 이거는 이제 QHD를 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QHD는 아무래도 사양이 좀 높아야 돼요. 적어도 이제 RTX급인 2060 정도 쓰셔야 QHD 모니터 60프레임 상호흡으로 어느 정도 즐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역대가 다소 증가합니다. 2060을 받쳐주려면은 사실 뭐 9400이나 2600으로는 조금 성능 재화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8700으로 가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물론 9600K도 오버클러그라믹을 충분히 버텨주지만 9600K 약간만 오버해도 뭐 아시죠? 메인보드 뭐 추가돼야 되고요. 쿨러 추가하다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뭐 8700에 B360 가능한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일부 게임에서는 9600K가 프레임이 더 잘 나오는 건 맞습니다만 정확히 따지면 뭐 멀티콜을 제대로 지원하지 않는 6호 2학급 게임들의 대부분 다 여기에 포함이 되겠죠? 하지만 8700이나 9600이나 오버를 하지 않는 이상 프레임이 8700에 하이퍼스레팅을 껐을 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하이퍼스레팅을 켜면 6호까지밖에 지원을 안 하는 게임에서 8700이 다소 부족한 모습을 보는 건 맞지만 그 옵션을 켰다 끄는 건 아주 간단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6호 이상을 지원하는 게임에서는 8700이 우위에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차후를 봐서도 이쪽으로 가는 게 조금 더 낫겠죠. 물론 9600K 오버해서 쓰신다고 막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쪽으로 가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럼 160에서 170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딴 거는 거의 동일한데 그래픽 카드를 한 단계 올렸죠. 2070은 개체습니다. 2070은 2060에 비해서 대략 20% 가까이 성능이 좋거든요. 그래서 QHD 상업도 100프레임 가까이 뽑아줄 겁니다. 144로 유지를 못하긴 하겠지만 100프레임 노동에 뽑아주니까 하는데 불편함은 없겠죠. 그 위에서부터는 사실 이제 거의 바로 뛰어서 넘어갑니다. 240에서 250으로 넘어왔어요. 왜 이걸로 넘어왔냐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 어설프게 뭐 200에서 여기 2080은 온다. 8700이 2080을 버텨주기가 솔직히 프레임 제하가 꽤나 있습니다. 8% 정도가 떨어질 거예요. 좀 아쉽거든요. 저는 그냥 8700은 2070급 정도까지만 붙여 쓰시고요. 그 위로 가실 거면 9700K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중간에 8700K가 있긴 한데 8700K의 경우 오버클럭을 하지 않으면 8700 노벌이랑 거의 차이가 없고요. 8700K를 오버를 하더라도 9700K 전력 해제만 했는 거랑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바로 9700K로 넘어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CPU도 넘어가고 그래픽카드도 넘어가다 보면 가격은 일단 200만원 초중반을 넘어섭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 가격이 없어진 거예요. 물론 뭐 나는 이제 모니터 해상도를 올리고 2080 놓고 8700 버틸 거다. 그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QHD 모니터 쓰시는 분들 하여튼 말하는 거죠. 그렇게 쓰셔도 상관없으니까 2080으로 놓고 8700을 쓰고 200만원대 맞추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 다음은 무제한급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가격을 줄일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다 보니까 꽤나 비싸졌어요. 400만원이 넘는 가격이고요. 9900K와 2080TL을 사용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항목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릴게요. 340만원 사무용도는 2200G를 추천드렸는데 그 이유는 다 적어놨습니다. 2200G이나 아니면 펜티엄에 비해서는 2200G가 월등히 높은 내장 그래픽 성능을 가지고 있어요. 내장 그래픽 성능이 한 30% 가까이 높고요. 거기에 이제 코드코어 리얼 코드코어이기 때문에 얘들에 비해서 CPU 성능도 2,30% 이상 좋죠. 근데 가격 차이는 얼마 안 난단 말이에요. 깃카드 봤자 2만원, 3만원 나거든요. 그래서 9만원 주고 라이젠 2200G 쓰신 거 추천드려요. 뭐 당연히 그래픽 카드는 이 가격때는 넣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내장 그래픽을 하게 되는데 내장 그래픽을 하더라도 로리나 카스피파 정도는 돌아갑니다. 메인보드 같은 경우는 아수스 메인보드 썼는데요. 이 아수스 메인보드가 ST컴 박렬판이 달려있어요. 메모로도 되고 뭐 하나 딸리는 게 없어요. 램슬롯 4개 AS 괜찮죠. 발형파도 달려있고 하지만 만원에도 아끼실 거면 MSI 프로로 가시면 됩니다. 메모리는 뭐 몇천원 아끼고 다른 회사 거 사시는 것보다 그냥 삼순전자 메모리 쓰는 걸 추천드리고요. 내장 그래픽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4기가 메모리 2개를 쓰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야 내장 그래픽 성능이 제대로 나옵니다. SSD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거보다 저렴한 250기가 뭐 240기가 제품이 좀 있지만 저는 이제 최소 웬디 블루 정도는 가능한 걸 추천드려요. 이정도 끄면 돼야 이제 안정성에서 크게 문제가 없거든요. 아직 이슈가 없었죠. 뭐 불량 이슈 같은 거 뭐 이거 말고 삼성 걸로 가도 괜찮은데 삼성 에버는 몇천원 비쌉니다. 파워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니스 500W 6년 무상이에요. 왜 FSP 추천 안 했냐 FSP 5년이고 마이크로니스 6년이에요. 근데 가격대는 거의 똑같거든요. 그래서 마이크로니스를 추천을 했고요. 차선책으로 아니면 대체품으로 FSP 하이퍼 K를 추천드립니다.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니스 프론트 H300을 골랐는데요. 이 케이스가 사실 펜이 하나밖에 없어요. 쿨링은 다소 위협하지만 어차피 그래픽 카드가 추가로 들어가지 않았고 전력선무가 매우 낮기 때문에 쿨링 문제는 생기지 않을 겁니다. 깔끔하고 갈기에 비해서 다소 마감이 좋은 마이크로니스 마이크로닉스 H300을 추천드립니다. 튜닝물품은 따로 없고요. 총 합격의 금액은 33만원 정도 하는데 여기서 하나 문제가 있어요. 윈칠 사용유저는 라이장 내장 그래픽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거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5,60만원은 여기서 크게 다를 거 없습니다. 보시데피 RX 5축은 그래픽카를 넣었어요. 1060 3기가급입니다. 가격은 15만원밖에 하지 않아요. 이걸 추가하고요. 케이스는 일단 게이밍 용도로 변경이 되면서 쿨링이 필요해지기 때문에 아수라 프라크리 블랙을 넣었습니다. 적어드렸다시피 기본 3팬에 팬컨을 지원하기 때문에 저선 모드로 사용도 가능하고요. 게이밍 케이스 표준을 지키고 있어요. 하단 파워 가림막에 전면 메시 상단 메시 전면 흡기 후단 배기 상단 배기 이렇게 되겠죠. 가격은 다소 오릅니다. 53만원 정도 합니다. 이 정도만 돼도 배그 몬스터헌터 디비전 로아 같은 거를 중업으로 원활하게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물론 60프레임 70프레임 기준으로 890만원대 넘어가면 대부분 동네 PC방이 이 정도 사양일 겁니다. 9400F에 1660 정도 사용해요. 가격은 다소 오를 거고요. 메인보드는 B360 바주카에서 이 바주카 메인보드가 B360 중에서는 괜찮은 9만원대 참 괜찮은 제품이에요. 아쉬운 건 상단 방열판이 없다는 건데 좌측의 방열판은 충분하거든요. VCC 페이지가 1페이지당 4개의 모습 에서 사용했고요. 메모리는 똑같은 삼성 메모리지만 8개가 되기 8개에서 16개월으로 변경했어요. 마찬가지로 웨스턴 디지털 블루에 용량은 업을 했고요. 마이크로닉스 500W에서 6파받으로 변경을 했죠. 500W로 충분하지만 일부러 600W를 변경한 겁니다. 30에서 50%때 로드가 걸리는게 가장 효율이 좋거든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케이스도 보고 싶으실 거 아니에요. J700을 골라드렸습니다. J700은 R집 색깔이 바뀌지 않는 AR집이고요. 전면 풀멧이 3단 풀멧이라서 기본 펜이 4개 포함이 되고 쿨링이 나름 준수한 펜입니다. 조립하기도 편한 펜이네요. 하지만 다소가격은 높습니다. 4만6천원 정도로 총합계 금액은 87만원으로 거의 90만원으로 하겠죠. 그리고 AMD 쪽 하고 싶으신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AMD 2600 같은 경우에는 스페셜팩이라는게 있어요. 이 스페셜팩은 6코어 12스레드 멀티코어 활용 쪽이 9400F보다 좋습니다. 하지만 오버클럽을 하지 않으면 게이밍 상당에서는 다소 9400F보다 떨어집니다. 스페셜팩을 사라고 꼭 명시를 해두는데 이 명시 이유는 기본 쿨러를 조금 더 좋은 것입니다. 이쁘고 쿨링도 약간 더 좋은 제품으로요. 하지만 뭐 기본 쿨러는 기본 쿨러에요. 어디까지나 박격폭 B450 MSI 제품을 추천드렸는데요. MSI 제품 AS가 나는 걸린다고 하시는 분들은 스틸레전드 같은 거 가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스틸레전드는 다소 품질은 저하가 돼요. 좀 더 이쁘긴 하지만요. 아니면 토마워크 가서 좀 더 안정적인 거 모습 패치 약간 좋아졌거든요. 그리고 쿨링이 좀 더 잘 됩니다. 안정적인 면을 도매해도 괜찮을 거고요. 토마워크는 13만원이고 스틸레전드는 가격이 거의 똑같은 11만원 중후반대입니다. 케이스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니스 T500을 골라드렸는데요. 이 같은 경우는 기본 전면 3팬 후면 1팬에서 4팬을 지원하고요. 화이트 LED가 들어옵니다. 강한 유리 케이스 치고 유일하게 전면 흡기에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리와 뒤에 본체 간에 거리가 있어요. 틈이 아주 넓기 때문에 흡기가 충분히 이루어지고요. 이 기본 쿨러가 성능이 정말 좋은데 그래서 단점이 있습니다. 다소 소음이 있습니다. 가격은 5만원 초 속하구요. 어차피 총액은 케이스를 좀 더 좋은거 쓰고도 똑같이 나옵니다. 거의 똑같이 9400이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동영상 편집이나 모바일 게임할때는 이쪽이 조금 더 나아요. 하지만 순수한 오버클럭하지 않은 게이밍 용도에서는 전자인 9400F가 약간 낮습니다. 감안하고 사세요. 100만원보다 110만원대 견적같은 경우에는 FHD 모니터 144프레임을 펭균을 유지해줍니다. 그 밑으로 전혀 안떨어진다 이 얘기는 아니에요. 펭균적으로 유지해줍니다. 배그 기준이구요. 다른 게임은 게임마다 다르겠죠. 1660Ti를 사용했구요. EMTEC 제품을 추천드렸습니다. 1660 노말보다는 한 15% 성능 우위에 있어요. 배그 국민옵션 144 유지가 평균적으로 되구요. 에이펙스 레전드나 오버워치 로아 배틀필드 같은 경우 하는데 크게 불편함이 없습니다. QHD 환경에서는 대체로 프레임이 줄어들어서 80에서 60프레임 정도 될겁니다. 메인보드는 바주카 대신 바주카 대신 바주카 대신 상단에 방열판 하나 추가되고 인텔레인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레인에서 쓰는 자원이 줄어듭니다. 좀 더 고급 레인이 들어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신 가격이 12000정도 올랐어요. 메모리는 동일하구요. SSD도 동일하고 파우더 동일한데 케이스같은 경우는 L530을 추천드렸어요. L530은 굳이 안써도 돼요. 이 앞에 마이크로닉스 H300 빼고 나머지 원하시는거 골라쓰시면 됩니다. 전면 메시에 상단 메시고요. 기본 5펜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놈은 공려형을 쓸 때 참 좋은 제품이에요. 펜컨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고RPM 저RPM 펜 끄기 3가지 모드가 지원이 됩니다. 마감이 좋지만 전면이 다소 투박한 구형스러운 모습이 있다고 싫어하시는 분들이더라구요. 가격은 6만원으로 다소 높습니다. 총 견적은 한 100만원 정도 되구요. 대부분 게임에서 상호 최상호 플레이 가능합니다. FHD 환경에서는 120프레임 에서 160프레임 정도의 프레임이 나와주고요. QHD도 60프레임 정도는 즐기는게 가능할 정도로 괜찮은 사양입니다. QHD 상호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QHD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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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00에 2060 정도를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QHD 144는 힘들어요. 그래야 쓰는데 큰 문제가 없어요. 물론 9600 쓰셔도 상관없고요. 8700 같은 경우에는 작업능도도 원활하겠죠. 6코어 12스레드니까요. 9600과 8700의 가격 차이가 10만원 정도 밖에 10만원도 차이 안나거든요. 사실 6만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나기 때문에 8700 벌크를 추천드려요. 정품은 45만원 6만원 정도로 다소 비쌉니다. 벌크가 36만원이니까 10만원 정도 차이 나기 때문에 벌크가 할만한 값어치가 있겠죠. 6코어 거면 그 정도 안나요. 2560 같은 경우에는 좀더 저렴한 제품을 사고 싶다면 갤럭시의 2060 화이트 버전 DX인가 그 제품을 쓰시거나 아니면 리드텍 윈패스트 지포스 2060 쓰셔도 괜찮아요. 리드텍이 잘 모르시는 분들인데 AS를 잘 해줍니다. 코드론을 보통 수입해서 팔던 회사죠. 가격은 다소 비싸요. 메인보다는 바꿨다고 말씀드렸고요. 여기서부터는 1,2천원 차이도 삼성 말고 위스턴 디테일 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삼성 에보 500기가를 추천드렸고요. 그리고 파워는 시소닉 브론즈로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이 밑에 마이크로닉스 600 써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단지 브론즈급 쓰고 싶다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왠지 한 등급 올려드렸습니다. 대체품으로 마이크로닉스 클래식 600W나 FSP 하이퍼 하이퍼 K600W 쓰셔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케이스 같은 경우는 쿨러마스터 MB512 제품 추천드렸고요. 기본 4펜이에요. 전면 3개는 RGB인데 후면 1펜은 RGB가 아닙니다. 조립 편의가 상당히 편하고요. 상단에 240mm 수냉쿨러를 달 수가 있습니다. 전면 디자인이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데 일단 전면 풀멧이 상단 풀멧이기 때문에 쿨링 성능은 매우 좋습니다. 8700 벌클러 사셨으면 공랭 쿨러를 하나 사주셔야 돼요. 기본 쿨러가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요. 게임 X400 정도면 28,000원이고 무난하게 8700 시켜줄 수 있습니다. 총가격은 130만 정도 나옵니다. 여기서 2070을 교체하게 되면 160만 170만 증가하게 되고요. 제품은 EMTEC RTX 2070 터보제 제품 추천됐어요. 투펜 제품인데 펜 자체가 사이즈가 매우 크고 방열판 사이즈가 큼직하기 때문에 준수한 쿨링을 보여주고 있고요. 성능도 기본 오버클렉 원숭이 되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다만 소음은 한 중간 정도에 속해요. AS를 EMTEC 정말 잘해주죠. 최고의 AS입니다. 대체품은 좀 싼 거 쓰고 싶으시다면 펠렛 슈제스 써주시거나 약간 저렴합니다. 아니면 좀 더 많이 저렴한 거 쓰고 싶다면 클러플 아이게임 중에 2070 울트라라는 3편 제품이 있어요. 이 제품 쓰시면 많이 저렴하고 조용합니다. 소음은 꽤 많이 줄고 가격도 한 10만원 가까이 쌉니다. 다 똑같은데 아시다시피 다 똑같아요. 쭉 똑같고 케이스만 다른 걸로 한번 보여드렸어요. 요새 인기 있는 케이스죠. 850M 타이탄 클래스입니다. 전면 매쉬고요. 상단도 매쉬고요. 나름 괜찮은 간판 두께와 기본 펜 4개 ARGB RGB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준수한 쿨링 조립이 편하고요. 511보다는 다소 이쁜 디자인입니다. 다만 가격이 511하고 거의 차이가 안 나거든요. 이거 이전에 처음에 출시하고 잠시 이벤트 했을 때 5만원 얼마에 나왔을 땐 정말 괜찮은 케이스인데 지금 시점에서는 저는 요거 사라고 하면 차라리 511을 쓰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만 취향에 따라서 이쪽이 이쁘다고 하신 분 이쪽 써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총 금액은 그래픽 하사 때문에 꽤 많이 띄었기 때문에 160만원 정도 하고요. 20705, 2060보다 약 20% 정도 성능이 좋기 때문에 게임 프레임을 244 밑으로 거의 안 떨어지게 유지를 해줄 수가 있어요. 배그 국민 옵션 기준이에요. QHD 플래시에도 보통 한 100프레임 정도는 뽑아주기 때문에 불편 없이 충분히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200에서 240에서 250 여기 왜 중간이 없느냐 아까 설명드렸죠. 9700K로 2080은 이 정도가 진짜 짜기 좋아요. 물론 높은 해상도 2K나 4K로 쓰신다면 8700 아니면 9600으로도 커버가 될 정도긴 하나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080 같은 경우에는 4K는 좀 무리고요. QHD 정도는 괜찮겠지만 그래도 차후에 또 그래픽 카드 업그레이드 하실지도 모르잖아요. 약간 넉넉하게 9700K랑 짝지어주는 거 추천드려요. FHD는 거의 9700 가는 게 맞고요. FHD에서 2080 쓰는데 8700 쓰시면 한 8% 정도의 게임마다 다르게 하지만 평균적으로 성능 하락이 있습니다. 9700K 같으면 9900K와 비교해도 게임에서는 큰 차이가 없고 온도도 착합니다. 다만 정품은 60만원 중반대로 다소 비쌉니다. 그래서 벌크 제품은 찍어뒀습니다. 갤럭시 호프 아시죠? 호프를 정말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최고의 쿨링과 최고의 성능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옆으로 봤을 때 제법 이쁘기도 하고 상태의 패널을 LED 패널을 옆에 붙여넣기도 했습니다. 숫자로 나와요. 온도라든지 클럭이라든지 AS도 갤럭시가 매우 좋은 편이에요. 물론 좀 비싸기 때문에 대체품으로 패렛 슈젯을 가시거나 아니면 컬러풀 아이게임 지포스 어드밴스 가셔도 괜찮습니다. 이거는 소음도 낮고 성능도 그냥 중간정도는 하는데 가격이 매우 싸요. 다만 웨이콧에서 직접 AS주기 때문에 AS센터 평가 자체는 패릿에서 패릿 제품 ST컴이나 아니면 제가 얘기하는 갤럭시보다는 다소 AS면에서는 떨어진다는 얘기가 있긴 한데 나쁘진 않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9700K는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어로스 엘리트급 정도 써준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가벼운 국민오버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고요. 램 3200 넣는 것도 아무 이상 없습니다. 그리고 외형적으로도 이쁘고요. 전원부가 아주 튼실하죠. 대체품으로 ASURA X4나 ASUS 프라임 A 정도 쓰시면 되고요. 내가 오버를 진짜 좀 깊게 할 거다 싶으시면 램 마시모스 히어로라나 아니면 적어도 타이치급 정도는 추천드려요. 팀그룹에 티포스 메모리라는 게 있는데 요 놈이 CL16에 3200 메모리인데 생각보다 가격이 저렴해요. 13만원 정도 하거든요. XMP 적용을 쓰시면 게임 프레임이 좀 더 증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SSD 대통령은 9700EVER를 추천드렸는데 EVO 플러스가 프로보다 성능이 오히려 더 좋아요. 아시죠? 그냥 EVO보다도 EVO 플러스가 좀 더 좋은 제품이고요. NVMe 방식의 SSD 맛보기 좋은 제품이지만 사타보다 다소 가격이 높아서 그냥 EVO 860 EVO 있죠. 500GB 쓰시거나 2개 혹은 PM981이라고 9700 그냥 EVO랑 비슷한 성능의 제품이 있습니다. 요 놈이 M.2인데 속도가 3000이거든요. 1기가 쓰기가 2000 정도 되고요. 2100인가 그럴 거예요. 요 놈으로 가셔도 괜찮아요. 요 놈 9만원밖에 안 하거든요. 요 놈이 250GB가 9만원이고 512는 조금 더 비쌌던가 아니다. 512가 9만 8천원일 거예요. 9만 8천원이니까 요 놈으로 가시는 거 추천드려요. 다만 병행수습이라서 AS는 1년이에요. 그게 좀 아쉬워요. 파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는 608을 넣었고 9700K를 넣었기 때문에 꽤나 전력 소모가 클 겁니다. 그 얘기는 3년, 4년 이 컴퓨터를 쓰게 되면 충분히 전기세로도 3만원의 차익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브론즈나 스탠다드급 보지 마시고요. 안텍 에그 프로 750 골드를 사시는 걸 추천드려요. 스탠다드와 비교해서 대략 10% 정도의 효율 차이가 있고요. 그 효율 차이면 충분히 전기세에서도 차이가 조금씩 날 겁니다. 한 달에 몇백원 정도 차이가 나겠죠. 3년치 모으면 그게 몇만원은 될 겁니다. 요 제품은 하프 모듈런데 완벽한 풀 모듈럴은 아니에요. 근데 시소닉 OEM이라서 슬리브 베어링이라는 펜의 약점 하나 빼고는 단점이 없습니다. 시소닉 믿을만한 회사잖아요. AS7년 해주고요. 대체품으로 나는 그래도 고개 좀 걸린다 싶으면 시소닉 제품으로 넘어가시면 되는데 시소닉 제품은 13만원 중후반대로 다소 3,4만원 정도 비쌉니다. 그래서 요 제품 추천드리고요. 케이스 같은 경우에도 제가 변경했죠. H500 RGB 펜 아니 RGB 펜은 기본적으로 달고 있는 쿨러마스터 제품을 추천드려요. 쿨러마스터는 쿨러는 좀 못 만들어야 되는데 케이스는 정말 잘 만들어요. 전면 유리와 아니면 메쉬로 변경이 가능해요. 안에 기본 패키지로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초대형 200mm 펜이 포함이 되어있기 때문에 다소 소음이 크지 않은데 엄청난 풍량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쿨링이 정말 좋아요. 상단에 240mm 펜 짭수 하나 달고 쓰시면 정말 밸런스가 잘 맞고 시원하게 잘 시켜주는 케이스예요. 마감도 좋고요. 가격적으로 약간 비싸긴 하지만 사도 후회가 없는 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9700K를 썼기 때문에 2열 짭수 정도는 추천드리는데 디콜 게임맥 쓰시면 아우라 싱크 때문에 색깔이 다 연동이 됩니다. 이뻐요. 다 똑같은 색깔로 변경이 됩니다. 총 합격이 240만이 넘죠. 꽤나 비쌉니다. CPU 그래픽 공약에 비해 참 잘 맞는 그런 견적이었고요. 4K에서 상업 플레이는 버거운 편인데 4K 중업 정도는 어떻게 해? 60프레임 정도는 할만할 겁니다. QHD는 144도 중업, 상업 정도로 할만하고요. 괜찮죠? 무제한급으로 넘어가면서 9900K로 CPU를 빈갱했습니다. 이게 벌크로 가면 63만원으로 한 10만원 정도 세이브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무제한급 가시는 분이 10만원 아끼려고 벌크 산다. 그러지 마세요. 그냥 정품 사시고 3년 AS 받으세요. 그래픽 카트에도 2080Ti를 찍어드렸는데 2080Ti의 갤럭시 호프가 가장 제가 추천드린 제품이고요. 특징은 앞에 2080 노말 제품하고 호프 똑같습니다. Ti나 2080 같은 호프끼리는 특성이 비슷해요. 대체품으로 에브가 제품 FTW3 괜찮다고 설명을 드렸고요. 다소 저소모 쓰고 싶으면 게임 엑스 트리어 쓰시면 되는데 다만 MSI는 아시죠? AS가 약간 걸리긴 합니다. 뭐 무제한급이니까 고정한다면 AS 받고 쓰시면 되긴 하는데 여튼 그래요. 아수스 로그 막시무스 에이펙스 에스티컴을 골랐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아시죠? 램 슬러시 두 개라서 램 오버가 정말 잘 됩니다. CPU도 VCC 페이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오버클럭이 잘 되는 편이고요. 최고의 오버클럭 보드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뭐 갓나이크랑 비빌만 해요. 외형적으로 갓나보다는 덜 화려하기는 합니다. 익스트림 살 바에는 막시무스 익스트림보다는 제가 요거 요거 쓰는 게 나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좀 저렴하게 넘어가고 싶으시면 타이치급을 쓰면 되는데 타이치는 아무래도 요놈 아펙스보다는 한수가 떨어져요. 혹은 좀 화려하고 요거랑 비슷한 등급의 갓나이크 쓰시는 것도 괜찮고요. 기가바이트 거는 메모리 오버가 잘 안되기 때문에 기가바이트 익스트림이라도 추천되기 좀 애매하네요. G스킬 DDR4 메모리 중에서 트라이던트 Z CL16짜리 로열 제품이 있거든요. 이게 골드랑 실버가 있어요. 근데 골드는 너무 화려해요. 실버 정도로 가시면 요게 비다이 램이라서 추가 오버가 매우 잘 돼요. 3800은 대부분 다 들어간다고 보면 되고요. 좀 잘 들어가는 건 뭐 4200, 4400도 들어가죠. 근데 다만 다소 가격이 높습니다. SSD는 동일하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파워 같은 경우에는 무제한급인데 뭘 돈을 아끼겠습니까? 시소니 포커스 골드로 가겠습니다. 850W라서 아주 넉넉하고요. 풀 모듈러라서 선정리도 편할 겁니다. 10년에 AS를 해줘요. 대체로 좀 저렴한 곳 쓰시겠다. 무제한급인데 왜 이 저렴한 게 의미가 있나 모르겠지만 그러면 에그프로 골드로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H500이랑 H500M이랑 뭐가 다르냐. 내 눈에 보기엔 똑같은데 보시면 이제 상단이 조금 더 나옵니다. 그래서 참전 순행을 달 수 있고요. 순행 다른데 메인보드와 간섭도 없습니다. 280도 달 수 있긴 한데 일부 280 쿨러가 여기 간섭이 있습니다. 메인보드 핀에 걸려서요. 그래서 그냥 360 쿨러 쓰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얘는 RGB 펜인데 전면에 무지개 모드가 있어요. 이 무지개 모드가 정말 이쁩니다. 다만 이 후면 펜은 RGB가 안 들어와요. 그래서 이 펜은 따로 사셔야 됩니다. 다행히 이 전면 펜과 연동되는 펜이 얼마 전부터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2월달에는 안 들어왔어요. 4월달 3월 말일 4월달 사이부터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전면이 유리와 그리고 메쉬로 교체가 가능합니다. 비싼 가격의 유일한 흠이라고 생각해요. 만둘세나 아니면 호환성이나 이런 게 거의 문제가 없는 최강의 개수 중에 하나는데 가격이 좀 비싸요. 30만원 정도 합니다. 위에 크라켄 쿨러 달고 쓰시면 정말 좋은 쿨링 성능을 보여줘요. 9900K 전면에 달든 상단에 달든 정말 좋은 걸 보여주니까 9900K 오버클럽까지 하기에는 조금 아시죠? 발열이 심하지만 그래도 전력제한 해제하고 쓰기에는 충분한 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하이엔드급이라고 또 따로 있습니다. 9900X라든지 이런 급이 있는데 그 급을 넘어가지 않고 최고의 조합이라고 생각해요. 가격은 400대로 제법 비싸지만 가격적인 면을 제외하고 만족하시겠죠. 오늘 이렇게 가격대 30만원 50만원 80만원 100만원 130만원 160만원 240만원 400만원대의 견적을 하나하나 보여드렸습니다. 이 견적을 보고 의문이 생기시는 게 있으면 제가 아시죠? 얼마전에 다음에 신성저의 견적서라는 걸 하나 만들어놨습니다. 거기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루에 한 3번 정도 확인을 해요. 조금 변경하시고 싶으신 분이 있으면 그쪽으로 얘기해주셔도 되고요. 제가 사실 구매광고는 안하고 싶은데 저한테 자꾸 구매하는 걸 여쭤보셔서 하시는데 저는 이제 다나와 온라인 견적서 기준이라서 다소 견적가격이 다나와 최저가보다는 비쌉니다. 그래서 최저가 업체를 골라서 사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런 것까지 다 얘기해드렸는데도 저한테 사고 싶으시다. 그러면 그 다음에 신성저의 견적서에 들어가셔서 문의주시면 됩니다. 이만 신성저였고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시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5월달 견적을 만납시다. 그럼 바이바이